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천수경 공부할 부분은요 약간 천수경이라는 경전 안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딱 따로 떼낼 수 있는 좀 독특한 하나의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천수경 독성하다 보면 다란이 끝나고 나서 참회진원 끝나고 나면 이제 준재찬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준재공덕취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침신 또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의주 정핵무등등 그 다음에 이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진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계진원 호신진원 또 간센보살 본신미묘 육자대명 왕진원 그 다음에 이제 준재진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준재진원에 대한 이제 마무리하는 또 아금지송 대준재에서 온공중생 성불도까지 즉 준재찬이라고 시작하는 준재공덕취에서부터 열애십대 발언문 나오기 전까지 좀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부분만 따로 떼내서 우리 천수경 하듯이 준재경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만한 좀 천수경 안에서는 약간은 좀 이질적이지만 좀 독자적인 하나의 경입니다 실제로 이 준재경은 짧게 해서 준재경인데 실제로는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라니경이라는 경전이 대장경 속에 있고요 그 다라니경에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이제 떼가지고 천수경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이제 집어넣은 이유가 뭐 뜬금없이 이렇게 천수경을 하는데 집어넣은 건 아니고요 천수경이라는 경전 자체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준재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하면 준재보살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육관음이라고 해서요 여섯가지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돌봐주는 여섯가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관음하면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이고요 또 천수관음은 아귀를 구제하는 보살님이시고 마두관음은 축생, 또 십일명관음은 아수라 또 여유륜관음은 천상세계인들을 구제하는 보살님이신데 이제 준재관음은 인간계를 구제하는 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세요 육관음 가운데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인간계를 구제해주는 이런 관세음보살님이다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육, 준재관음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계에 사는 우리로서는 육관음 가운데 여섯 분의 관세음보살님 가운데 준재관음이 가장 우리 인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재관음을 여기 천수경 안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아 잠깐만요 그 준재관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이 준재, 아까 그 길게 얘기했던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라니 경을 줄여서 준재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준재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 이 준재경에 나오는 딱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수경을 다 독송하기가 어렵고 준재보살님 우리 인간계를 구제해주는 관세음보살님 가운데도 준재보살님에 대한 어떤 내가 기도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천수경 중에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독송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긴 이유가 이 부분만 별도로 개청, 귀의, 진언, 발언이라고 하는 경전, 다라니를 독송하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 열어서 청아옵니다 하는 개청 부분 또 이 준재관음께 귀의합니다 하는 귀의 부분 또 진언이라는 본문이 나오고요 우리 신무장고대단의 천수경에 다라니가 딱 본문이듯이 여기도 이제 진언이라는 본문이 나오고 이 다라니를 독송한 것에 대한 어떤 발언 발언까지 이제 체계를 다 갖춘 모든 신행의 모든 체계를 갖춘 이것만으로도 딱 다 갖춰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독송을 해도 되는데 이제 준재 진언을 외우면 여기 이제 이 준재 찬부터 시작되는 이 준재보살님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준재 진언입니다 그래서 준재 진언을 외우면 이제 어떤 공덕이 있느냐 준재 진언, 이거 다라니 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준재 진언은 십압, 십악업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열 가지 악업 십악업을 소멸시키고 오역죄를 소멸시키고 다섯 가지 아주 최악의 죄라고 하는 오역죄죠 오역죄를 소멸시키고 또 이제 사중재를 소멸시키고 사중재는 이제 살생투도, 사음망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체의 모든 죄업을 능히 소멸시키고 또 일체의 모든 공덕을 성취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준재 진언을 독송했을 때 첫째는 죄업을 소멸하고 둘째는 실상을 증득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에요 내 안에 있는 많은 번뇌 망상으로 지었던 수많은 악업들을 업장을 소멸시키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제 진언 그게 이제 준재 진언입니다 그리고 이 준재 진언의 약간 특징이 뭐냐면 많은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전을 독송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정구업 진언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은 앞에 참회 진언이 나오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참회 진언도 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참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준재 진언의 특징이 죄가 많은 사람도 독송해도 그 죄업이 다 소멸된다 이렇게 해서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재가자나 출가자나 음주 맨날 술을 먹는 사람이거나 육식 고기를 먹는 사람이거나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죄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다만 지극하게 독송만 하면 이 공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공덕이냐 능이 단명인 사람은 수명이 길어지는 공덕도 얻게 되고 또 최악의 그 어떤 가장 큰 병이라고 하더라도 다 낫는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원하면 지혜가 구족되고 자녀를 구하는 사람은 자녀가 구족되고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쭉 이제 준재 진언을 산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진짜 이렇다면 너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뭐든지 하여간 다라니가 됐든 진언이 됐든 무엇이 됐든 딱 이것을 얘기할 때는 신심을 불러일으켜야 이걸 독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때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에 가면은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 약간 천수천원 간센보살하고도 비슷한데 삼목십팔비라고 해서 세 개의 눈이 있고 손이 이제 열여덟 개 열여덟 개가 주변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어있는 간센보살님 모습이 있어요 중간에는 이렇게 이 준재 간음에 이제 딱 상호를 하고 주변에 이제 팔이 이제 여덟 개 여덟 개에서 쫙 갖춰진 그런 이제 보살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준재 보살입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저희 이제 그 당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은사스님 같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그 절에 스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뭐랄까 이뻐하고 좋아하셨는데 그 스님께서는 저는 또 이제 어차피 불교학과를 가기도 했고 하니까 완전 뭐 제자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스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이 스님께서 저보고 따로 부르셔 가지고 액자 하나를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액자 하나를 주시면서 어디 가더라도 학교 가면 뭐 자취방에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이것을 딱 한쪽에 걸어놓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준제 진언을 염송해라 그러면서 준제 보살님은 그냥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중에도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를 항상 이렇게 옹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아무리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렇게 돌봐 주시고 하는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진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준제 보살을 염송하면 준제 보살님이 너를 항상 이렇게 옹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딱 주셨는데 보니까 막 팔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있고 난생 처음 보는 보살님인데 준제 보살님이라고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주신 거죠 저는 사실은 속으로 조금 뭐 이렇게 우리 석가모니 분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을 주지 그렇게 난생 처음 보는 보살님을 날 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스님께서 참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 준제 보살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보살님이실까에 대해서 좀 나름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바로 이렇게 천수경에 이제 등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준제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준제 진언을 80만번 뭐 해봐야 준제진언 길지 않아요 그래 길지 않으니까 80만번 뭐 어렵진 않아요 80만번을 외우면 오무간제, 시박업, 사중제가 다 소멸된다 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제 진언이라는 진언은 예를 들어 신묘장구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더 좋겠습니까 준제진언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온면이 반면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무하미타불 연물이 더 좋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근데 방편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죄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런 준제 부사님이 계신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죄를 졌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부사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든든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옛날이 요즘은 이렇게 다 공부한 분들이잖아요 옛날에 공부도 안하고 뭐 문자도 모르고 하는 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해도 모르는데 문자도 모르는데 이걸 읽으면 알겠어요 그냥 준제 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준제 진언만 외우면 된다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위안을 받고 따뜻하고 나는 불교는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불교 경전은 도저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다른 거 다 할 필요도 없다 준제 부사, 준제 진언만 외우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픈 사람에게는 이런 진언 또 뭔가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진언 뭐 뭐 다양한 어떤 다양한 방법의 진언들을 줌으로써 그들을 이제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 준제 진언을 아 대비 준 이런 건데 준제 진언은 이런 거고 광명진언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좋아 저렇게 좋아 라고 하면 그건 이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잖아요 불교의 핵심은 그 분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천수경을 가르치든 금강경을 가르치든 뭐 요즘에 대승찬을 가르치든 반야심경을 가르치든 불교 교리를 가르치든 뭐를 얘기를 하든 전부 다 불이법 불이중도 부처님의 핵심 핵심을 직지인심 딱 하나의 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천년 넘게 방편에 치우친 불교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편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하는 걸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불교 공부를 해왔어요 아미타부처님 다르고 석가모니부도 다르고 관생보살 다르고 진언도 다 달라서 이럴 땐 이거 해야되고 저걸 땐 저거 해야되고 이 공부도 해야되고 저 공부도 해야되고 죽기 전에는 아미탑을 연불해서 무량수 3대 무량수 3부경을 공부해가지고 극락완생도 해야되고 해야될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숙제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모든 경전공부 다 하고 모든 이보살 저보살 이부처님 저부처님 다 연불하고 독성하고 해야지만 이부처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지 않겠나 내가 이부처님 염송하다가 딴 절 가서 딴 부처님 염송하면 그 부처님이 좀 질투하지 않으실까 실제 이런 질문 저한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난 원래 지금 지장보살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절에 갔더니 관생보살 연불하는데 되게 마음이 찜찜하다 지장보살님이 좀 서운해하실까봐 좀 삐지실까봐 아니면 지장보살의 가피가 좀 약해질까봐 걱정스럽다 이게 방편에 치우쳤을 때의 어떤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지장보살님을 버려야지 그런 지장보살님 믿으면 안 되죠 지장보살 염두하다가 관생보사를 염불한다고 삐지는 지장보살님 같으면 지금은 지장보살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진짜 보살님이 아니죠 불입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드러내기 위한 당연한 다양한 방편으로 불교경전은 시설된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외도의 가르침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죠 왜 드러나는 말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부처인데 관생보살 하든 지장보살 하든 코카콜라 하든 죽비 하든 하나님 하든 알라신 하든 그 말 내용이 부처가 아니고 말이 나온 그 말하는 그 자리가 부처인데 그 내용을 따라가면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신두교 신들을 찬탄하는 다라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또 사실은 이 준재진원도 준재보살님도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있어요 신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준재보살로 정착이 됐어요 그럼 불교에서 이렇게 차용한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역사고 근데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제가 기분 좋은 얘기 해놨다가 갑자기 참을 확 깨얹는 소리를 했는데 준재보살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하아 정말 내가 준재보살만 양마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참 좋았는데 좋다 말았네 준재보살이 이제 봤더니 막 힌두교신이란 말이야 어이 그럼 내가 이거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도교에서 나왔으면 어떻고 예수교에서 나왔으면 어떻고 어디서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알라신에서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알라신 이게 부처예요 하나님 이게 부처예요 엄마님 밥매움 이게 부처고 하다못해 똥이 부처라고 하는데 똥박대기가 부처라고 하잖아요 실제 스님들 어록을 보면요 부처가 무엇이냐 아주 점잖은 스님은 부처 부처는 기둥이고 천장이고 담벼락이고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점잖은 분이고 손 어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똥이고 오줌이고 소오줌이고 저 돼지 오물에 빠져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물며 하물며 힌두교의 신이 부처가 아니겠어요 말 뜻을 따라가면 그건 문화로서 역사로서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뜻을 따라가면 다 걸려요 다 걸려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걸려요 걸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나 성당 갈 일도 많아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 교회나 성당 가가지고 스님들이 예배 참석하고 그러는 거 많죠 저도 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거의 전날은 성당 가고 크리스마스 2분날을 저녁때는 성당 가고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교회 가고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성복 입고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다려줬어요 다 구경하고 전날 크리스마스 2분날 성당에서 발표회 할 때는 발표회 하는 거 구경 다 하고 그 찬송 찬양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좀 심플해요 밥을 먹으면 그냥 깔끔하게 밥 먹고 맘은 되니까 근데 이제 성당 가면 이제 발표제 다 끝나고 이제 신부님들이 신부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거기선 이제 포도주를 한 잔씩 하세요 포도주도 한 잔씩 얻어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전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되게 성스러워요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하는 그 미사하는 분위기가 너무 성스럽습니다 정말 정말 그럴 때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렇게 분위기부터가 벌써 이렇게 성스럽다라는 게 아 이게 어떤 종교의 힘이겠다 나부터도 성당 가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에 미사 참석하면서 성스러움을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상생활에서 막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다가도 사기도 치고 하다가도 이곳에 오면 저절로 성스러워지지 않겠나 이게 어떤 종교의 순기능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신부님들과 어떤 연대감 같은 우리가 정말 이제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 이 중생들의 어찌 보면 힘들고 괴롭고 번뇌망상도 많고 죄도 많은 이런 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녹여드리고 죄업을 소멸시켜 드리고 그래서 밝은 지혜를 전해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마음속에 좀 더 이렇게 성스러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제가 이렇게 우린 이제 군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 신부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거기 이제 참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름 또 참모는 제일 계급이 높고 그 밑에 이제 목사님 신부님이 제가 참모할 때는 밑에 목사님 신부님이 계시거나 또 신부님 목사님이 참모하실 땐 제가 밑에 있거나 이래요 완전 한 팀이에요 한 팀 근데 너무 즐겁고 재밌고 유쾌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참 거기 목사님 신부님들 하고 같이 정말 이렇게 지낼 때는요 와 정말 남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속내를 얘기를 다 하고 제가 기억나는 어떤 한 한 목사님하고는 어디 출장을 둘이서 많이 부대가 워낙 멀리 떨어져서 많이 다녔는데 뭐 왔다갔다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씩 이렇게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아이고 뭐 그분하고는 정말 그분도 본인 힘든 얘기 괴로운 얘기 또 뭐 집안 얘기 힘든 거 얘기하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리고 저도 또 제가 어려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자러 왔을 때 이래저래 힘들었던 얘기들 하고 목사님이 마찬가지로 쳐주시면서 같이 또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정말 따뜻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또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참여할 때 그랬었어요 일부러 목사님 신부님 우리 예아 부대 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자 내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따로따로 가는 거 같이 가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막 이렇게 교육 갈 때 같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엄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해하세요 군에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군에서는 어차피 군에 입대함과 동시에 부대 짬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훈련 받으면 그러니까 뭐 고기도 먹고 다 먹습니다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이제 셋이 이제 교육을 갔는데 교육 갔다가 이제 그 신부님이 그 바닷가에 있는 소초를 교육을 갔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아 여까지 왔는데 이 먼데까지 왔는데 그냥 풀떼기 먹고 이러고 가면 안 된다 응? 그럴 것 같으면 스님은 우리 보고 같이 다니자는 얘기 하지도 마라 먹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조개구이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닷가 조개구이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당연히 내가 조개구이는 같이 먹지만 곡차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곡차는 안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신부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내가 태어나서 이 바닷가가 보이는 조개구이집에 와가지고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내가 이거 곡차 한잔 안 먹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목사님 스님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한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재미도 있었고 뭐 하여간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참 따뜻하고 되게 정가물이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로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정말 목사님 신부님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같은 일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동질감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이건 뭐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도 종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종교를 가지고 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종교의 본연의 기능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또 실제 세상에 사실 보면 어떻습니까 사고 치는 사람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고 안 치는 사람 훌륭하게 잘하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사고 치는 사람 보면 아 세상 중생 사는 세상이니 저런 중생도 있지 아무리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라도 저런 중생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그런 건 크게 귀담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고 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걸 보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제보살이 이제 이런 분이시고요 준제공덕취 준제보살님의 공덕이 아주 무량하게 이렇게 모여있다는 거예요 준제보살님의 무량하게 모여있는 그 공덕이 적정 심상동 적정 아주 고여해서 마음이 적정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이 준제보살님의 공덕이 무량하게 담긴 준제 진원을 항상 지송하면 항상 낭송하면 일체 재대난 일체의 모든 큰 환난과 재난과 고통도 무능침신 능히 침범하지 못한다 능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준제보살님의 공덕이 담긴 그런 준제보살을 고요한 마음으로 독송하면 어떤 고난과 재난과 고통도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한다 왜 그렇겠어요 독송을 하든지 달아내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그걸 할 때 막 번뇌망상이 사로잡혀서 그걸 해요 번뇌망상을 잠깐 멈추고 그 순간 준제진원을 독송하면서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독송하는 그 순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독송했을 때 그 깨어있는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마음에 어떤 번뇌망상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청 부분이에요 요거랑 요 다음까지 가요 열어서 청한다는 거죠 천상급 인간 천상에서부터 사람 메르기까지 모든 중생들이 수복 여불 등 부처님과 다름없는 이 복을 내가 이렇게 받게 되었으니 우차 여의주 이와 같은 여의주를 드디어 비로소 만났으니 정핵 무 등등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는 위 없는 아주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여의주를 만나 싸우니 라고 했는데 이 준제진언이 바로 여의주라는 거예요 여의주가 뭐냐 하면 우리의 본래 성품 본래 마음 번성 깨달음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준제진언은 아까 말했죠 업장을 소멸하는 죄업을 소멸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실상을 증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여의주로서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제 보살 준제진언을 곧 여의주 깨달음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만났으니 이렇게 여의주와 같은 준제진언을 만났으니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공덕이 이 준제진언에 깃들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청 열어서 청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의 부분입니다 귀의가 귀의는 어떻게 귀의하느냐 하면 나무 7구지 불모 대 준제 보살 이렇게 귀의를 하는 거예요 나무 하면 이게 귀의합니다 이 소리에요 귀의합니다 7구지 불모 대 준제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 소리에요 구지라는 건 억을 얘기해요 억 7구지 하면 7억 7억을 얘기하고요 7억의 불모 준제 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불모라고 불러요 부처님의 어머니다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어머니 라고 해서 불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7억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키워내신 부처님의 어머니인 대준제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준제 진언을 먼저 염성하기 전에 열어서 청하고 그 다음에 귀의를 통해서 이 준제 보살님께 귀의하는 내가 본래 내 마음의 본성이 준제 보살님이니까 준제 보살님에게 돌아가 귀의하겠다 근데 하물며 준제 보살님은 7억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키워낸 부처님의 어머님과도 같은 보살님이기 때문에 그런 분께 내가 더 큰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라고 귀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준제 보살님이 주인이 추천하는 추천하는 진언들이 이제 세 가지가 연이어 나옵니다 준제 보살님이 준제 보살 준제 진언을 딱 염성하기 전에 원래 주인공은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콘서트 같은 데를 가도 유명한 콘서트를 딱 하면 앞에 이제 좀 좀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띄워주기 위해서 공연을 이렇게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내 팬들에게 추천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나와 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추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고 하셔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준제 보살님이 우리에게 또 준제 진언을 독성하기 전에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도 할 겸 또 추천해 주기 위한 어떤 개송을 진언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준제 진언을 독성하기 전에 정법계 진언 법계를 청정히 하는 진언을 독성해라 내 주변 법계 주변에 두루 동서남북 사유상하 일체 모든 주변 법계를 두루두루 청정히 하는 진언을 먼저 독성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법계 진언을 먼저 청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신 진언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진언 보통 이제 뭐 스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우리 뭐 군에서도 그래요 저 저 군에 있는 스님들이 훈련받을 때 장병들 다음 주 훈련이 있다 이러면은 진언을 하나 줄 테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호신 진언을 독성해라 이래서 호신 진언 옴치림 옴치림 하고 스님들 만나면 웃겨요 이게 뭐 이래저래 하다가 뭐 어디 뭐 넘어져서 피가 났다 이러거나 장난 삼아 옆에서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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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몸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어디 가든 몸을 보호해 주는 옴치림 이라는 진언을 한다 그래서 법계를 장험하고 자기 몸을 청정히 하고 몸을 보호하고 그렇게 이제 몸과 마음을 보호하면서 청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가지 진언을 통해서 이제 주변을 장험하고 내 몸을 청정히 했어요 몸을 보호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주인공이 좀 더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실은 그 옴마니반메움이 더 유명한 진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준제보살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준제 진언이 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제 준제 진언을 독성하기 전에 이 옴마니반메움 관센 보살 본심 본래 마음 관센 보살의 본래 마음 본심 자성 본심이 담긴 미묘한 여섯 자로 이루어진 대 크게 밝고 왕 진언 중의 왕이라고 할만한 그런 진언을 독성한다 네 그래서 관센 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 진언 옴마니반메움 해서 이것을 이제 독성하도록 하죠 이것은 육도 유내를 막고 실상에 이르게 하는 진언이다라고 해서 관센 보살의 본심이 담긴 그리고 관센 보살과 하나가 되는 그런 진언이라고 하고요 이 옴마니반메움은 뭐 티베트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외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진언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들 뭐 어디죠 뭐 진각종이라든지 뭐 이런 종단에서 옴마니반메움을 많이 독성을 합니다 어 또는 일반 민간에서는요 뭐 이사갈 때 외우거나 뭐 산소에 가서 외우거나 또는 뭐 영가를 위해서 외우거나 뭐 뭐 두루두루 뭐 신비한 진언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옴마니반메움은 이제 광명진언을 축소한 진언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광명진언과 함께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이제 진언이죠 이렇게 정법계진언과 호신진언과 관센 보살 권신미묘 육자대명왕 진언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준제진언 그래서 준제진언을 외웁니다 나무사다남 삼맥삼모타 구치남 다나타라고 하는데 나무사다남 삼맥삼모타 구치남까지가 7억의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냐타는 설에 가로돼 이런 뜻이에요 설에 가로돼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실제 준제진언은 이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불임 이것만이 준제진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무사다남 삼맥삼모타 구치남 다냐타는 한 번만 독성하죠 그 다음에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 불임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작법들을 이렇게 많이 정리해 놓은 이런 일용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준제진언을 지송하는 편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정법계진언이나 호신진언은 이 여기서 나오는 준제 관련된 부분 준제경 관련된 부분만을 딱 따로 독성할 때는 이렇게 수행해도 좋다는 거죠 정법계진언과 호신진언은 21번을 독성하고 혹은 108번을 독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자 육자진언 옴마리밤매홈은 108편을 독성한다 108번을 독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제진언 준제진언은 108편을 이어 독성하거나 혹은 500편을 독성하거나 1000편을 염성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이 준제경 부분만 따로 떼내어서 이렇게 우리 천수경 독성하듯이 이제 준제경을 부분만을 독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금지송 대준제 내가 지금 준제주를 지송하면서 즉발보리광대원 발보리 보리심을 발원하고 크게 광대한 원을 바라오니 원하 정해 소건명 어소속히 원하건대 내가 어소속히 선정과 지혜가 정해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많이 밝아지기를 발원하고 원하 공덕 개성치 원컨대 나에게 무한한 공덕이 모두다 남김없이 성치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원하 승복 변장엄 원컨대 내가 수승한 복으로써 두루두루 장엄하기를 발원하고 그래서 원공중생 성불떠 원컨대 일체중생이 모두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원합니다 하는 이제 함께 이렇게 발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아예 처음 준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가 준제보살과 준제진언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초기에는 천수경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천수경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천수경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